히히 카트 돈 벌자 사명의 손 아 니 킬각이었네 괜찮아 울피아 감흑의 손 벽돌 타격 어젯쇠 흘려보내기 와 이게 몇 골드야 금손실 못 참아 80원 불조약 뭐지 이상해지는데 이상해지는데 게임이 흘려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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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고 안사 차라리 날 죽여라 스트레이 게임 죽여드렸습니다. 고마워요. 알굴 쪼개는 가면. 28체력, 라가블린. 쉽지않음. 이사유생 진짜 일어나는. 일들 모자라네. 아짐쇠. 아클 카드 보상. 아클리아 케오. 이신의 와플. 이신의 와플. 이신의 와플까지 나오네. 이신의 와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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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이렇게나옴? 룬반구 어쩔 수 없다 카드 잘 나오기 필요하지 그냥 헐 하 맞게 바로 30빌들 네꼬로미 진화까지 쓰면 진짜 위험하겠는데 도네라 헤리트는 너무 힘들겠는데 안가 에이 힐 열심히 하네 슬더스 광폭화가 패치전에 무슨 결과였었죠 그때도 안썼던건 매한가지였어서 기억이 안나네요 저도 기억이 안나네요 2,3이었나? 뭐였지? 3이 반피아 에너지였나? 뭐였지? 기억이 안나네 뭐야 전투채면 왜 또 나왔어 또 센다 전퇴를 집으셨으니 전투에 플러스를 뜯으실 수 있겠군요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안돼 오하 4등급팔님 14개월 구독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밸리트 더 있는데 징끈으로 내꼬로미 저주 우려먹자 아니 이거는 너무한거 아니냐고 핸드 빛이 같이 나오는거 말지 아잇 아잇 배떡같은 게임 말이 되냐 이게 개가네 진짜 못내나 절힘 아잇 아잇 터졌어 헐힘 모션 네크로노미콘의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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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은 뭐 믿고 이렇게 딜센 어퍼 아니 진짜 대검 나오는거 봐 응 어퍼밖에 없어 안돼 다 마니 쓰레기 꼭 룸만 구집에 혀옥기도 때리더라 다 마니 다 마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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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넣기 불주 넣기 아, 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어소. 했으면 죽잖아. 죽이지마. 죽을만큼만 데려. 광란. 제거할 거 없는데. 없는데. 열쇠자고. 제스 열쇠. 이랬는데. 말주스 나오면. 도네임. 두고. 고. 아, 서순. 갈 때마다. 갈 때마다. 항상 골 받을 수 있는 게임. 이거 하면. 이거 하면 이제 무하님. 얼택이 없네. 도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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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두또. 번박. 강화해주세요. ㅣㅣ. 어색. 예즈 근데 아까 9상 빠짐 9상이라는 카드가 존재하지않은 아니 아니... 너버하네 아무튼 너버하네 아무튼 슬더스가 잘못했고 아무튼 슬더스가 사고해야하네 잘다 방어 필요한 카드 있나? 물조약? 어포? 광끼? 약화가 더 필요 없을라나? 아니... 너무하네 흐흐 흐흐 아니 해울 수 없는 것만 나와 흐흐 약화다 휴 연타 아니었어 연타였으면 또 한바 당했다 고마워 네크로비 내 꼬로비 덕분이야 이게 저주? 저주? 이 집 어지러움 잘하네 내 꼬로비 덕분이야 조심해야 돈먹을 수 있다 살살 때려듯 이제 와서 돈 조금 먹는다고 게임이 바뀌진 않겠지만 기분이 좋거든요 손이 대체 얼마 벌었을까? 찐탐욕 제시계 아니 진짜 무한됐네 이제 이제 물조약으로 내 꼬로비 저주만 태우면 된다 그러면 모든게 생겨남 아니 솔직히 탐손 지우는게 맞는데 그건 너무 비인간적이야 인간성을 잃지 말자 함 아 들어가지 않네 막았나? 맞았네 역시 창방이야 돈 뜯을 필요 없지만 이 분위기가 좋거든용 아니 이 짓거리만 하면 에너지가 쌓인다니까 안 쌓이네 죄송 능숙을 써야 쌓이는구나 오묘한 슬더 세세계 딸기 또사 회생 아니 지금 삼선을 살려주며 대본의 미션을 끈다운 물격은 뭐가 제일? 현실돈이 더 좋은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그때는 뒤질 뻔했고 지금은 알만해서 그렇습니다 현실돈이 더 좋은거 아닌가요? 현실돈이 더kur 현실돈이 더 업무 새해브 현실돈이 더 업로드됩니다 현실돈이 더 업로드됩니다 아, 부대는 맞았어. 심장. 나도 온 놈. 나도 온 놈. 심장. 나도 온 놈. 헤헤, 돈 고마워. 저거 몇 딜이지? 60 딜인가? 47. 어? 미사회생은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야야, 도좀. 아니, 아클색 놀러왔나. 옷만 주구장창 뜯다 가네. 1,675골드. 님도 치샘 돈 나옴. 와, 어떡해. 돈 이벤트 없이 1,600먹냐. 500원 아끼는 쪼개는 가면. 혈액 173. 내 꼬롬이 진짜 달달하게 썼다. 아이, 달다. 스윗북. 내 꼬롬이 진짜 달달한 거. 내가 그들은 왜 나갈까. 내 꼬롬이 진짜 달달할까. 내 꼬롬이 진짜 달달할까.